이분들은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실 수 있어요 생일상을 받으시면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생일 잔치 생일하면 되게 뜻깊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일 잔치를 하면 안 되는 또 띠와 나이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어요 마흔 네 살 이분들은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실 수 있어요 생일상을 받으시면 그리고 54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세나 금전적으로는 괜찮거든요 생일상을 받으시면 건강에 폐를 끼치실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생일상을 안 차려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59살 개묘생 토끼띠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우스예요 아우스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개묘생 분들은 생일 잔치를 하시면 금전의 손재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또한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이랑 원수직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저만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이게 그냥 의미부여를 하는 건데 숫자가 4가 들어가고 이 세 분이 4 아니면 44살, 54살 그리고 또 안 좋은 부자 그렇네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러네 난 44세하고 59살은 알았는데 54살은 몰랐네 똑똑하네요 나보다 연검한 거예요 네 연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면은 그럼 뽑으신 이유가 있는지?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4세는 옛날부터 안 좋은 운세가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또 44살 들을 때는 부부간의 이별수고도 있기도 하고 공망수가 있기도 하고 음식 끝으로 부정도 많이 따라 들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54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 이것저것 내 영 내 영이고 나만의 기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소통해서 나오는 기준인 거고 신령님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호명해주신 분들 선생님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견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? 꼭 그래도 웬만하면 생일을 안 하셨으면 하겠다는 거에 한 표신 거죠? 안 하셨으면 좋겠다의 한 표 그러니까 이분들은 올해는 생일을 안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선물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냥 그전에 선물 받은 걸로 하시고 축하도 그냥 그전에 받으시고 그날 당일 날에 생일밥 드시지 마시고 몇 국 드시지 마시고 케이크 썰지 마시고 잔치상 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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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